자 오늘 제가 강화하는 것은 유학생 유학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강화를 하는게 맞냐 안맞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강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강화를 하는게 맞는지 안맞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화를 하는게 맞는지 오늘 제가 강화하는 건 유나크고요 제가 굳고 말렸지만 유나크 좀 아닌거 같은데요 행님 유나크는 좀 아닌거 같지 않나요 행님 이라고 했을 때 이미 150개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150개의 나크 귀장식을 구매를 하셨고요 일단 나크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갑분하게 그냥 장부터 좀 몇번 해볼까요 퍼레이드 한번 하고 스택 쓸까요 제가 뭐가 저정도면 열심히 강화합니다 저정도면 믿을만하죠 아 잠깐만 이거 아닌가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웨잇 웨잇 어 잠깐만요 잘 안되네 두 번 안에 성공하면 무난한 확률이죠 너무 대충 강화하는 걸로 보이나 아닙니다 그러게요 70%나 제가 이거 검사만 가면서 느끼는 건데 70%나 50%나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50% 넘으면 그냥 확률이 다 똑같은 거 같아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에서 하나에요 60%나 큰 차이 Stunden carbonated 5%나 crazy Pardon 5%. anni 참 5%. 이십쌤은 원래 쌓는 것 자체가 쉬우니까요 아이 70%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이 잘되는데 아 갑자기 또 잘되네 아이 잘되네 잘되네 아이 잘되네 아 이거 백발백중인데 이거 어 야야야야야 이게 맞네 맞구나 아이 이게 맞구나 뭐를 한 번만 실패 뜨진 않겠지? 오케이 혹시나 했으니까 71% 뜨겠지? 아 떴다 역시 이게 19%에서 18%면은 70%가 뜨는구나 거의 아 잠깐만 20색 미만해서 아 형님 쓰자면 따로 치고 지금 스텝 아 잠깐만 아 아 아 강화 편하죠? 강화 쉽네 강화! 적밥이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 뜨는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강화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아! 젠장 오! 잠깐만요 오! 잠깐만! 선생님 우와! 잠깐만요! 우와! 선생님 우와! 잠깐만 이게 70%에서 4번을 70%에서 4번을 실패 확률이 얼마나 되는거지? 광트 광트 액댐했다고 치고 41스텝 이게 광라크만 해도 가격이 3억입니다 50% 확률이죠? 아 뜨겠죠? 40스텝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원래 악세할 때도 50%면 뜨거나 안 뜨거나 하잖아요 뜨겠죠? 뜬다 나이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나쁘지 않네요 쉽죠? 네 쉽습니다 50% 뜨겠죠? 뜹니다 안 뜨네요 안 뜰 수도 있죠 뜨겠죠? 나이스 괜찮습니다 액댐한게 효과가 좀 있네요 있기는 있나보구나 오케이 오! 잠깐만요 왜 그냥 81% 뭘 알고 81%가 되어있는거지? 자 50% 오! 실패 오! 떴다 자 41스텝 50% 떴다 나이스 확률대로 가는 것 같네요 아 이게 확률이지 아 실패 아 실패 오! 실패 아 잠깐만요 암스럽네요 2번 실패 2번 실패 2번 실패했죠? 떠줘야 되는데 아 떴다 나이스 오케이 48스텝까지만 딱 쓰고 어 38스텝 쓴거죠 나머지는 뭐 37스텝이었나? 발표에서 다 나오는데 자 51% 이거 솔직히 37스텝이나 41스텝이랑 똑같아서 40스텝이면 악쇠강화 광은 충분합니다 아 근데 안 떴네요 어 쓰읍 불편하네 야! 아 떴다 나이스 trata 1번 턴 buradan 1번 턴 2번 턴 3번 턴 2번 턴 2번 턴 2번 턴 2번 턴 아 오케이 아 스택 쌓았다 드디어 쌓았다 얍! 얍! 떴다 아 광스택을 쌓아야되나 이제? 스택만 좀 잘 쌓였으면 좋겠네요 광스택도 좀 많이 쌓아야되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삑! 하나 둘 셋 넷 네 나이스 넣어주고 떴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섯 여섯 일곱 여덟 가자 자 스택만 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섯 여섯 일곱 여덟 나이스 실패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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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떴다 씨 아 이러면은 진짜 곤란해요 실패 실패 아 나 성공 아 잠깐만요 어 잠깐만 딱 40스택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50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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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4번을 실패했네 아 확률이 참 아 이건 원퇴 떴네요 아 오케이 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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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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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트 실패 3트 실패 4트 실패 뭐야 이거 아 5트 실패 좌 아.. 잠깐만요 자 바로 고트 가겠습니다 이거 액땜 했다고 치고 고트 할게요 아 뭐지 이거? 뭐가 이렇게 안떠? 아.. 잠깐만 고가 안뜨면 큰일 나는데 이거 자 41.5% 갑시다 아 실패 아 제발 어 떴다 하나 아 잘 안되네 진짜 와 제발 돌아! 아우 실패 아 제발 제발 떠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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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어 잠깐만요 와 진짜 지옥의 확률인데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진짜 안뜨다 어 잠깐만요 아 액땜 한거 아니였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아 확률 더 높여야되겠다 스택을 더 높여야되겠다 이거 어 잠깐만요 몇번 실패하는거야 아 이게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나? 하하 어 떴다 씨 확률을 더 높입시다 안되겠다 아 잘 안되네 아 그래봤자 2% 차이라고요 아 잡 근데 2% 차이가 큰가? 스택을 더 높여야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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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자 바로 유트 갑니다 갑니다 원트 가자 아 실패 제발 떠라 제발 떠라 제발 떠라 제발 떠라 제발 떠라 제발 아이고씨 아 제발 떠라 제발 와 제발 떠라 오오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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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와씨 하아 개 힘드네 진짜 아 길드 행님 겁니다 아 제발 아 실패 일단 유나크 하나 뛰었어요 하나 아 큰일 났네 아 큰일 났네 아 아 아